겨우 새로워진 2013 K-POP 월드 페스티벌 전세계 43개국 참여 최종 선발된 15개국 K-POP 대표들과 인페넷, 메세이, 엑소, 틴탑 최고의 K-POP 스타들이 펼치는 열정의 무대까지 과연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K-POP 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K-POP 축제가 시작된다 2013 K-POP 월드 페스티벌인 창원 힀후라니에 있는 실패 펜